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이게 남북정상회담에 묻히면서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자업계에서는 전장사업이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M&A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GKW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LG전자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주 LG와 함께 GKW를 1조 4천억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GKW는 오스트리아 회사로 차량 조명 회사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헤드램프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장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MW나 벤츠,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글로벌 차량용 조명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빅3 업체 중 한 곳인데요. LG전자가 구름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라고 손꼽힐 만큼 큰 돈을 들여서 이 회사를 사들인 것은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LG전자는 미래 핵심 사업으로 전장, 자동차 전장 사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번 M&A는 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구본준 LG 부회장이 지난 2년여간 특별히 공을 들인 M&A 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 인수련에서 LG전자 입장에서는 당장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네, 일단 글로벌 차량 조명 시장에서 손꼽히는 LG전자가 단숨에 손꼽히는 메이저, 빅3 회사로 올라서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GKW가 차량용, 글로벌 차량용 조명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를 단번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실적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LG전자에서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VC 사업부는 매년 외형 성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VC 사업부는 올해 1분기 매출액 8,400억 원, 영업 손실 1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GKW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GKW의 실적이 더해지면 올해 LG전자 VC 사업부 매출은 5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102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늘어나는 거고, 또 흑자 전환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계열사 간의 시너지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LG 이노텍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LED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또 LG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고, LG 화학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GKW까지 인수하게 되면 모든 계열사들이 연합해서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LG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하면서 현재 자동차용 강판만 만들어지면 LG전자 그룹 내에서만도 자동차 한 대 나올 정도의 기술력을 현재 갖고 있는데, 이번 GKW 인수를 통해서 더 예쁜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X로만 따질 때 사실 지난 삼성전자가 하만 인수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10조짜리였나요? 네, 맞습니다. X로 따지면 이번이 1조 5천억 원 정도 되니까 차이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LG전자에게도 좀 의미가 클 것 같고, 반대편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에게도 좀 경계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삼성전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규모 자체만 보면 삼성이 훨씬 컸거든요.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도 LG전자 M&A권을 보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LG보다 2년 늦은 2015년에 전장사업팀을 만들었습니다. 출발점은 늦었지만 1년 뒤인 2016년에 전 세계적인 최대 전장기업으로 꼽히는 하만을 우리 돈 10조 원을 들여서 사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수 한 방에 LG전자를 추월하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타이밍이 좋지 않은 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좋지 않은데요. 일단 하만 인수 과정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무산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높았고요. 또 다행히 그나마 이 부회장이 구속수감 중에도 하만 관련한 기업 보고서를 보면서 다행히 인수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부회장이 이제 석방이 되면서 관련한 추가적인 M&A들이 활발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부회장이 공식적인 경영활동에 나서지 않으면서 전장사업 외형 키우기는 잠정 보류가 된 잠정 멈춰진 상태입니다. 또 실적 역시 이렇다 할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하만은 매출 1조 9,400억 원, 영업적자 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 측에서는 인수 관련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일련의 사건들을 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주고받은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쟁도 정장 부분에서 상당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두 회사 모두 미래 먹거리로 전장사업을 점찍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삼성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IT 기술과 또 하만의 전장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콕핏을 선보이는 등 차량 내부 시스템 같은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올해 글로벌 30위권의 이탈리아 전장 기업인 마그네티 마넬리를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시장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LG전자의 경우에는 IT 기술과 GKW의 헤드램프 기술을 결합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겠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계열사들끼리 연합을 해서 자동차 부품을 개발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전장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올해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이 두 회사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장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강은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